와 이런 데가 있네. 한국에 이런 데 있는 거 처음 봤는데. 뭐든지 가다가 있으면 갖고 와야겠다. 와 대박. 야 저기 하늘 봐봐. 설마 그 달인님이 정글의 법칙. 정글의 법칙 생존을 명 받았습니다. 와 이거 어디야. 뭐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. 아 나 미치겠네 진짜. 진짜 훈련 나온 느낌. 시작도 했는데 춥고 배고프고 지금. 아 최악이었어요.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. 좀 좌절했어요. 너무 무섭더라고요. 아 진짜 이상하신 분이네 진짜. 한국 정글 중에 가장 힘든 정글이었던 것 같아요. 정글의 법칙 생존을 명 받았습니다.